이 소리가 울려서 잘 안 들리시더라도 아마 맨목소리로 하는 것보다는 좀 낫지 않나요? 아, 그냥 하는 게 낫나요? 네 그래서 뒤에 들리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박스껏 하셔서 고마워합니다 네? 저도 그러고 싶은데 또 다른 분들께 피해를 드리면 안 되기 때문에 마음 공부, 불교 공부를 우리가 좀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굳이 없습니다 깨달음, 견성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야, 이거 너무 어렵다 너무 어렵다 나에게는 이 어려운 것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우리 인생에서 우리 인생에서 여러분, 여러분이 양해해 주시면 마스크 좀 벗을까요? 네 네 저는 아마도 코로나가 아닐 겁니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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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고정관념은 내려놓고 여태까지 내가 이게 인생이고 이게 좋은 거고 저게 나쁜 거고 이렇게 살아야 되라고 이렇게 하면서 살아왔지만 그런 모든 지금까지의 고정관념을 완전히 내려놓고 진짜만 상대하겠다. 조금이라도 가짜일 수 있는 가능성이 일이라도 있으면 거긴 내가 신경 쓰지 않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 된단 말이죠. 진짜만 상대하겠다. 그래서 이제 가짜인 것,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가짜인데 진짜라고 착각하면서 쥐어왔던 것, 그것을 쥐지 않기만 하면 됩니다. 억지로 힘들게 내려놓을 필요도 없다. 그냥 하지 않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착각해서 이게 진짜라고 생각해서 거기에 목숨 걸고 목매고 집착하며 살았는데 이게 진짜가 아니구나. 진짜가 아닐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난 그거는 돌아보지 않겠다. 그리고 진짜만 상대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살면 너무 간단하게 삶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뭐가 가짜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들이냐. 그리고 또 뭐가 진짜인 것이냐.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으면 되죠. 택법 깍지라는 말이 있어요. 법을 택하는 어떤 지혜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법을 어떤 것이 법이고 어떤 것이 법이 아니냐를 이제 우리가 잘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면 제가 아마 제 설법을 많이 들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주 핵심이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분별이다. 분별은 다 망상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분별을 좀 쉽게 말하면 생각이다. 생각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즉,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은 삶은 이런 거야라고 생각하는 그 인식 자체가 삶의 전부거든요. 유식, 무경이라고 해서 바깥 경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인식했기 때문에 이 세상이 그렇게 펼쳐지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내가 무엇을 쥐고 있었는지, 무엇에 집착하고 있었는지 그 사실을 보면 된다. 그런데 이제 분별은 거짓이란 말이죠. 실제가 아니다. 진실하지 않다. 그러니까 임시로 우리가 필요할 때 분별을 써먹을 수는 있겠죠. 필요할 때 분별을 써먹기는 해야 되겠지만 분별은 근원적으로 완전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어떤 하나의 대상을 보고 어떤 사람은 좋다라고 느끼고 어떤 사람은 싫다라고 느끼거든요. 동일한 어떤 정치적인 견해를 보고 어떤 사람은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싫어하듯이 동일한 불교의 가르침을 보고 어떤 사람은 좋아하지만 어떤 사람은 싫어할 수 있는 것처럼 나에 대해서 좋게 보는 사람도 있지만 싫게 보는 사람도 있죠. 이렇게 견해는, 그게 다 분별해서 아는 인식이거든요. 사람의 인식은 이 사람이 볼 때 다르고 저 사람이 볼 때 다르단 말이에요. 그럼 동일한 것이 누가 볼 땐 이렇고 누가 볼 땐 저렇다면 그 중에 어떤 게 옳은 걸까요? 결론을 낼 수 있을까요? 죽고 나서 지옥이나 천당을 간다거나 아니면 그런 건 없다라거나 윤회를 한다거나 안 한다거나 이런 어떤 하나의 견해를 쥘 수 있을까요? 그걸 쥐려면 그 견해 중에 어떤 게 정말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인류 역사 속에 죽음 이후에 대해서 결론 난 게 있습니까? 어느 종교가 더 좋으냐에 대해서 결론 난 게 있나요? 보편적으로 누구든 다 이렇다라고 하는 정치적인 성향이 보수와 진보 가운데 어느 게 더 옳다라고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결론 난 게 있느냐? 없어요. 여러분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괜찮은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를 결론 낼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도 정말 옳은지 틀린지를 알 수 없단 말이죠. 역사적인 다양한 어떤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 사건들을 가지고 좋은 것이었느냐 나쁜 것이었느냐를 사람에 따라 다르게 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 전체를 놓고 봤을 때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분별하기에 이런 것은 잘했던 것 같아, 저것은 못했어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100% 진실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때 최악이라고 느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아, 그것이 나를 살렸구나 하는 것이 됐을 수도 있단 말이죠. 즉, 분별은 모든 사람이 봤을 때 다 평등한, 다 똑같은 어떤 정해진 진실이랄 게 없단 말이죠. 보는 사람에 따라 달리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100% 진실이라고 할 수 없죠. 누구에겐 이렇게 보이고 누구에겐 저렇게 보인다면 그거를 어떤 하나를 믿고 집착하게 되면 허망한 것이죠, 이건. 생각은, 분별은. 그래서 내가 이게 맞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게 틀렸다고 결론이 났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언젠가 그런 분들 은근히 많이 계세요. 한 번은 타종교 중에도 조금 약간 그 종교 안에서도 약간 외도라고 할 만한 그런 종교에 평생을, 평생을 헌신하셨고 거기 안에서 막 포교 교화 활동도 엄청 많이 하시면서 평생을 헌신하셨던 분께서 요즘에 갑자기 이렇게 유튜브 같은 게 많이 있다 보니까 다양한 것들을 들을, 접할 기회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양한 것들을 듣다 보니까 이것이 내가 잘못된 것을 선택했구나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와서 여기서 나오려고 하니까 지금까지 내가 투자한 것도 너무 많고 내 인생 전체가 완전히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다는 걸 자인하는 꼴이 되고 그래서 자기 신이 마음 속에서는 아, 이게 아니고 나라는 걸 알았는데도 그걸 벗어나오기가 너무 힘들더라는 거죠. 또 어떤 분들은 몇십 년을 어떤 명상단체가 그분이 최고의 어떤 거의 부처님 같은 분이라고 굳게 믿고 그곳에서 세운 어떤 마을에 들어가서 오랜 세월을 살았다. 그리고 그분이 정말 부처고 신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다 싶은 것들이 너무 많이 있지만 그때마다 마음 속으로 그래도 뭔가가 있겠지. 그래도 뭔가 다른 게 있겠지 하면서 자꾸 합리화하면서 지금까지 너무 오랜 세월을 버텨왔다. 그런데 지금 나이가 이제 들 때만큼 들을 거 했는데 이제는 결단할 때가 된 것 같아서 즉 내 인생을 놓고 이것이 100% 진리야라고 믿고 내 평생을 헌신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조차 아니다라고 판명날 수가 있습니다. 견해는 다 그래요. 모든 견해는 바뀔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견해를 쥐고 있다면 그 견해는 바뀔 수 있다. 다행히도 불교도 스님 그러면 불교도 똑같은 거 아니에요. 내가 불교가 최고라고 생각했다가 아닐 수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어찌 보면 불교도 이것만이 절대 진리야라고 생각하는 파사현정이라고 했고 이파자제라고 했어요. 세웠다 깨뜨리기를 자제하게 해야 되는데 세우기만 해서 내가 세운 내 밑으로 헤쳐모여라. 그래서 이거를 쥐게만 하는 그런 게 있다면 그건 진정한 불교라고 할 수 없겠죠. 아마 방편은 세웠다가 반드시 깨뜨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하는 말들이 제가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지만 끊임없이 제가 또 제가 하는 말을 깨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혹시 아시나 모르겠는데 제가 제 입으로 오물을 끼얹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너무 설명을 자상하게 해주는 게 단점이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거기 속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 머물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하는 말에 낙처를 확인할 뿐이지 말을 쥘 건 하나도 없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즉 불교는 어떤 거 하나도 쥐 게 없어요. 진리는 진리라고 딱 내세울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공이라고 했겠어요. 그 어떤 것도 머물지 마라 어디에도 머물지 마라고 했겠어요. 제가 거기서 오랜 세월 괴로워하다가 이제 빠져나온 결정을 하신 분이 내 인생 전체가 송두리째 사라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길래 그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도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옛날에 어느 시기에 좀 낮은 수준의 방편에 메여있는 적도 있었을 것이고 또는 외도에 잠깐 갔다 온 적도 있을 것이고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어느 게 진짜인지 모를 동안에는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요. 그거는 그냥 공부의 과정일 뿐일 수 있다. 그리고 사실 분별의 세계는요 전부 다 외도입니다. 황벽 스님께서 완능록에서 뭐라고 하셨냐면 사람들은 외도를 욕하고 하지만 사실은 뭐가 외도인 줄 아느냐 견해가 있으면 전부 다 외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견해가 있으면 전부 다 외도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까지 견해를 가지고 살았잖아요. 모두 다 특정한 견해를 가지고 그게 옳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았고 그거대로 안 되면 괴롭다고 생각했고 그 생각에 집착하며 살아왔잖아요. 우리도. 그러니까 그렇게 똑같은 외도예요. 똑같은 50보, 100보 분별은 전부 다 외도다 쉽게 말하면 분별은 전부 다 마구니의 말이다. 그러면 사실은 진짜 사이비에 빠져서 고생한 사람이나 이 세상의 돈과 명예, 권력, 지위에 빠져서 아니면 자기 생각에 빠져서 스트레스 받은 사람이나 똑같이 분별 망상에 분별 망상을 믿었던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 분별과 망상이 진짜라고 여기면서 사는 게 바로 사람들이에요. 그게 바로 중생이고 50보, 100보지 내가 아무리 옛날에 잘못 살았다고 해도 자신을 탓할 필요도 없고 내가 잘 살았다고 해도 잘 살았다라는 그것도 하나의 상이지 그 상을 취할 것도 없다. 그냥 있는 그대로일 뿐이지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못 사는 것도 아니다. 그냥 이대로일 뿐입니다. 제가 아마 그 얘기를 한 번 했는데 축구 케이팝 축구 축구 때문에 먹고 사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많겠어요? 축구 선수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들이 1년에 수백억씩 버는 사람도 많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게 어찌 보면 그냥 이렇게 공 하나 만들어가지고 조다 넣고 여다 넣고 하는 게 예를 들어 원신이 있다면 원신 중에 어떤 애 하나가 매일 이렇게 사는 게 너무 심심해서 원신 중에 한 명이 야 여기부터 여기까지 뭘 하나 만들어 놓고 야 이걸 조다가 넣으면 점수를 매기기로 한번 해보자. 그런데 이게 우리끼리만 하면 재미없으니까 옆에 구경꾼들도 막 오랄해가지고 돈을 베팅을 시켜가지고 그 사람들을 즐겁게 돈도 따게 하고 그 사람들 막 열광하게 만들어보자 그럼 이제 그 얘기를 듣고서 어떤 다른 원신이 야 미쳤냐 야 이거 가지고 저기다 넣고 여기다 넣는 게 뭐가 재밌다고 사람들이 거기 열광을 하겠냐 그게 뭔 돈이 되겠냐 사람들이 거기 열광한다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무슨 K리그뿐이 아니라 유럽의 다양한 주요 리그들에서 얼마나 구단들에서 돈을 얼마나 많이 투자를 하고 그걸 위해서 그 선수가 되기 위해서 지구 별에 있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축구 선수가 되기 위해 어릴 때부터 골 집어넣는 연습을 한단 말이에요 그걸 또 막 온갖 기술을 만들어요 기술 이름을 만들고 그 산업이 얼마나 거대합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이 사람이 견해를 집어넣고 그걸 어떤 구조화시켜서 축구라는 이름을 만들고 그 아래에 뭔가 열광할 수 있는 요소를 집어넣으면 그것이 어마어마한 돈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어떤 시선을 사로잡는 게 되는 거죠 음악, 예술 다 마찬가지죠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게 다 그런 거 아닐까요? 대부분이 그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이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중차대한 것이냐 핵심적인 내 인생의 정말 액기스? 제일 중요한 일이냐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나 세상 내가 있고 세상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지금으로부터 미래까지 살아왔고 앞으로 살아갈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대방들이 세상 사람들이 실제 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저마다 각자 자신의 삶을 살고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것이 진짜냐 진짜만을 상대하기로 했잖아요 그게 이제 진짜냐 분별을 뺀다면 분별과 생각을 뺀다면 그것이 정말 있는가를 보잔 말이죠 분별은 다 허망한 망상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내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살아왔다라는 게 진짠가 한번 보잔 말이죠 나라는 것은 색수상 행식이라고 했어요 오온이 공하다라는 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내가 옛날에는 건강했는데 지금은 좀 몸이 아프다 옛날에는 젊고 예뻤는데 지금은 좀 많이 나이도 들었다 아니면 옛날에 내가 엄청 큰 잘못을 해서 지금까지 그 죄의식 때문에 괴로워 죽겠다 이게 진짜냐는 말이죠 내가 옛날에는 외로웠는데 그래서 우울증 걸리고 큰 마음에 상처가 있었는데 혹은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은 아픔이 있었는데 그걸로 인해서 지금까지 그 트라우마 때문에 괴롭다 그럼 그게 진짜냐는 말이에요 과거에 있었던 몸으로 겪었던 사건이든 감정적인 상처든 어떤 생각에 의한 견해에 의한 것이든 의지나 의식 관련된 것이든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 지금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데 그게 합리적인 일이냐는 말이죠 그거는 반드시 지금 여기에서 한 생각 일으킬 때 나타나는 거죠 옛날에 나를 괴롭히고 욕했던 사람은 그때 욕 한 번 하고 자기 인생 열심히 살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거를 벌써 10년째, 20년째 되짚으면서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상처가 되고 상처가 되어서 더 괴로워하고 있다면 정말 그 사람이 나쁜 놈이 맞습니까? 그걸 자꾸 재생하면서 생각으로 내 분별로 자꾸 재생하는 내가 정말 나쁜 놈 아닌가요? 여기서 내가 한 생각 일으켜야지만 그 놈도 좋으니 나쁘니 하는 게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그게 진짜 있습니까? 그런 일이? 지금 여기서 내가 한 생각 일으킬 때만 그게 진짜 있는 것처럼 착각될 뿐이에요 과거에 내가 죄를 지었다? 죄를 지은 것은 참회하면 되는 것이지, 되는 일이지 그걸 지금까지 내가 안고서 살면서 괴로워할 필요가 있느냐 내가 지금 한 생각 일으켜서 거기 상처받지 않는다면 그 죄의식이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과거에 내가 잘했던 것에 걸려서 내가 잘 나갔던 것에 걸려서 지금, 지금을 한스러워하거나 아니면 과거에 내가 너무 힘들었던 걸 생각해서 지금은 그나마 괜찮다고 하거나 그 모두 다 생각 아닙니까? 지금 여기서 생각을 일으켜야 그것이 거짓으로 펼쳐지는 것처럼 보여요 그것은 진실하지 않다 조금 전에 여기 계단을 걸어서 올라오셨을 거 아니에요 계단을 걸어서 올라오던 또 여러분 댁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차를 타고 오시던 그 내가, 그 나를 내놔보세요 그 나가 있습니까? 아까 집에서 남편하고 애들하고 이야기하던 그것이 지금 찾을 수 있느냐 그게 여기 있느냐, 있습니까? 한 생각 일으켜서 기억을 떠올리면 그때 그것이 여기서 눈앞에서 재생되는 거죠 그게 정말 실제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인생을 잘 살았습니까? 못 살았습니까? 그건 자기 생각에 의지해서 여기서 한 생각 분별 일으켜야 내가 잘 살았다거니 못 살았다거니 하는 게 일어나요 나는 가난해서 괴롭다 그 진실입니까? 가난하다는 것, 부자라는 것은 한 생각 일으켜야지만 그 가난과 부자가 여기서 딱 창조되버려요 지난 과거를 떠올려야 하는 과거는 전부 다 이렇게 여기서 한 생각 떠올려야지만 있는 듯 보일 뿐이잖아요 10년 전 그 찬란했던 과거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단 한 순간이라도 돌아갈 수 있을까요? 1초라도 돌아갈 수 있을까요?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 과거의 어느 순간을 신기하게도요 똑같은 형제 자매인데 같은 경험을 어떤 사람은 되게 좋게 경험했다고 회상하고요 어떤 아이는 되게 나빴고 너무 최악의 경험이었다고 회상해요 신기하게 같은 경험인데 똑같은 군생활을 남자분들이 어떤 분은 정말 지옥 같았다고 회상하고 어떤 분들은 야 군생활이 나를 깨우치게 했다고 회상합니다 심지어 같은 사람 밑에서 같은 기압을 받았는데 그 순간을 최악의 괴로운 순간이라고 여기는 사람도 있고 또 추억처럼 재미있게 회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건이 과거의 그 사건이 그 일이 그 사람이 100% 좋은 사람이었는지 나쁜 사람이었는지 그 사건이 정말 나쁜 사건이었는지 좋은 사건이었는지 나에게 진짜 나쁜 영향만 미쳤는지 아니면 그것을 통해 내가 뭔가 배우고 깨달은 게 있는지 판단할 수 있을까요? 분별할 수 있을까요?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없습니다 판단할 수 없고 분별할 수 없습니다 분별은 진실하지가 않아요 내가 그렇게 분별했을 뿐이지 내가 그렇게 분별했을 뿐이지 그것 자체가 본래 그래 좋았기 때문에 나는 그걸 좋게 느꼈어가 아니에요 내가 그때 아주 마음이 열리고 막 기쁜 날은 먼 일이 일어나도 기쁘거든요 자식들이 막 떠들고 게임을 하고 뭘 짓을 해도 내가 너무 행복한 날은 막 다 받아들여줬잖아요 그런데 내가 막 예민하고 스트레스 엄청 받는 날은 자식들이 공부 잘하고 있는데 괜히 가서 시비도 걸고 잠깐 나와서 게임 잠깐 하는데 막 맨날 게임만 한다고 혼내기도 하고 그러지 않겠는가 분별하는 것은 실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지난 과거에 대해서 회상해서 이렇거니 저렇거니 하는 생각이 떠오른다면 그때 아 이건 이건 진짜가 아니야 분별일 뿐이다 나는 나는 거짓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들은 내가 상대하지 않겠다 제껴놓겠다 내 인생에서 그러면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꿈꾸는 거 혹은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거 내가 나중에 돈을 못 벌면 어쩌지? 내가 나중에 늙어가지고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면 어쩌지? 노후에 너무 가난해지면 어쩌지? 고독사 하면 어쩌지? 내 주변에 사람들이 없어지면 어쩌지? 자식들조차 나를 떠나버리면 어쩌지? 늙고 죽어서 지옥 가면 어쩌지? 병들면 어쩌지? 보험을 더 드러나야 되나? 이런 온갖 미래에 대한 생각들 그게 진실할까요? 물론 대비를 할 필요는 있죠 때때로 필요에 따라서 생각도 하고 대비를 해서 보험을 하나 가입하고 이런 건 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그 문제가 아니라 이미 보험도 드러났어요 최소한의 보험을 들었다 됐다 그럼 이제부터는 아프면 그때 가서 한 번만 아프면 되는데 평생을 아파요 TV 보다가 당뇨병 얘기 나오면 내 당뇨병 아니야? 누가 아프다라는 거 보면 나도 이렇게 아파지는 거 아니야? 아버지가 어디가 아프면 우리 아빠가 아프면 나도 아픈 거 아니야? 뭐를 보든 나도 그렇게 아프지 않을까? 나도 그렇게 가난해지지 않을까? 상처받지 않을까? 누군가에게 무시당하지 않을까? 요양병원 신세 지다가 나중에 그렇게 늙어 죽어가겠지? 그게 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한 생각 우리가 일으켰을 때만 그게 허상이 일어나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한 생각이 일어날 때 그 한 생각을 실제라고 느껴서 정말 그럼 어쩌지 하는 생각을 실제라고 느껴서 버들버들 떨면서 갑자기 스트레스를 받고 갑자기 하루가 우울해지고 갑자기 내 인생이 우울할 것만 같은 우울증에 시달려요 그러다가 또 누가 옆에서 오늘 컨디션 좋아 보이네 오늘 예쁘다 한마디 듣고 나면 또 좀 전에 그 생각은 갑자기 사라져버렸어요 갑자기 막 업돼서 막 신나요 뭐 때문에 자기 생각 때문에 자기 분별이 이 경계를 취하고 저 경계를 취하고 이 생각을 취하고 저 생각을 취하고 사람들이 이 말을 취하고 저 말을 취하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얼마나 억울한 억울한, 얼마나 쓸데없는 데 에너지를 낭비하면서 살아왔습니까 가짜에 내가 거의 노예처럼 끌려다니느라고 살아왔어요 이 분별이라는 생각에 얼마나 오랜 세활 끌려다니면서 살아왔습니까 나라는 존재,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생각이에요 과거를 1초라도 살았으면 생각이 아닌 걸 증명했겠지만 단 한 번도 증명한 사람이 없어요 과거는 반드시 생각이었을 뿐 미래도 마찬가지고 다른 공간, 그 공간에서 뭔 일이 벌어질지 몰라 생각을 하면요 자식이 학교 갔는데 거기서 혹시나 왕따가 되면 어쩌지? 내 집이 지금 뭐가 잘못되면 어쩌지? 그거 다 생각이에요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한 번 화살을 맞으면 되는데 우리는 없는 거를 끌어와가지고 없는 거를, 첫 번째 화살도 없는데 자기 혼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화살을 스스로 만들어서 스스로에게 매일 쏘고 있단 말이죠 서울에, 부산에 10억, 20억, 30억 하는 아파트 자구는 하면 1억씩 오른다는데 그런데 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거는 100% 생각이죠 왜냐하면 그곳에 살면서도 그곳에 살기 때문에 매일같이 행복할까요? 그 사람들은? 그곳에 살지만 괴로운 사람도 있지 않을까요? 그 돈이 아무리 많아져도 많은 돈 속에서 세계적인 엄청난 부자들은 다 행복할까요? 남들에게 인기 많은 사람은 다 행복할까요? 연예인들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인기가 많은 만큼 돈이 많은 만큼 더 크게 괴롭다고 하죠 더 크게 괴롭다고 하죠 더 크게 두렵다고 하죠 100% 생각이 만든 두려움입니다 생각할 게 많은 거죠 나의 인기가 사그라들면 어쩌지? 전부 다 생각합니다 전부 다 생각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내 미래에 대해서 또 내 과거에 대해서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나에게 있는 모든 괴로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괴로움이 생각 없이 괴로움이 일어날 수 있나요? 심지어 아버님이 지난주에 돌아가셨대요 어떤 분이 그런데 당신은 외국에 여행 가서 친구들하고 신나게 애들 데리고 가족들 동반해서 신나게 놀고 있었다는 거죠 술 먹으면서 너무 신나게 놀고 있었다는 거죠 나중에 며칠 지난 뒤에 아버님이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알고서 너무 큰 상처 너무 큰 불효자식이라는 생각 때문에 특히나 그 시간에 나는 그렇게 행복하게 웃고 즐기고 있었다는 그 생각 때문에 괴로움에 시달린단 말이죠 내가 그걸 알기 전까지는 그 괴로운 일이 딴 공간에 있었어도 그건 있는 게 아닙니다 실제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내가 그걸 인식하는 순간부터 그게 시작되는 거예요 모든 괴로움이처럼 눈앞에서 내가 한생각 이렇게 했을 때 그때 모든 일들은 시작돼요 이 세상은 원래 이렇게 있다고요? 그게 진짜라고요? 생각을 기반으로 하지 않고 이 우주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안드로메다 별에 가봤어요? 달에 가봤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 미국 미국에서는 다양한 일이 일어나고 유럽에서 북한에서 미얀마에서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내 생각이 없다면 그게 있습니까? 내 한생각 그걸 생각하지 않으면 그 일이 진전히 있느냐 옛날에 산에서 살다가 옛날에 TV도 없고 그럴 때 거기서 살다가 죽었다면 그 사람에게는 그것밖에 없어요 그 한생각이 없다면 우주도 없습니다 세상도 없습니다 우리는 사실 매 순간 매 순간 눈앞에서 눈앞에서 목전에서 이 온 우주를 자기 식대로 매 순간 탁 만들어내고 있죠 세계가 일순간 탁 하고 창조가 되어버리잖아요 자다가 눈을 딱 뜨면서 세계가 탁 창조가 되어버려요 내가 인식으로 만들어낸 세계가 마치 지난밤에 잠에 들었을 때 꿈을 꿀 때 꿈속에 딱 들어가면 꿈을 하나하나 창조하는 게 아니라 꿈의 세계가 그냥 일시에 착 펼쳐지는 것처럼 세계는 그렇게 착 펼쳐져 버려요 자기 눈앞에서 눈앞에서 자기가 보는 세계가 이 세계를 괴로운 곳이고 정말 살기 힘든 곳이고 너무 힘든 곳이고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 욕심밖에 없어라고 믿고 사는 사람에게는 그런 세계예요 그냥 그 사람에게는 그런 세계가 연기하고 그런 세계가 펼쳐져요 그런데 사람들은 전부 다 마음은 다 따뜻하고 본래 본래 부처야 사람들의 심성은 원래 다 따뜻한 사람들이야 이렇게 믿고 사는 사람에게는 행복한 세상이 펼쳐질 겁니다 자기가 펼쳐낸 세계를 실제 그런 세계가 있는 걸 내가 봤을 뿐이야 라고 착각하는 거죠 이 세상은 언제나 목전에서 눈앞에서 내가 그렇게 만들어내고 있을 뿐이다 그렇게 의미부여를 하는 걸 통해서 내 인생에 중요한 건 뭐고 중요치 않은 건 뭔지 어떤 건 괴롭고 어떤 건 안 괴롭다 라고 내가 만들고 있었을 뿐이다 그러니까 생겨난 모든 것들은 내가 한 생각 일으켰을 때 그래서 거기에 이름과 모양을 부여해서 명색을 부여해서 그 상을 취하거나 버리거나 했을 때 그때 그것이 나에게 창조가 되는 거잖아요 분별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분별에 의해서 세상이 그렇게 만들어질 뿐이다 세상이 그렇게 본래 있었던 것이 아니다 근데 이 분별은 아까 앞 서두에서 봤듯이 허망한 거다 진짜가 아니다 실제가 아니다 가짜를 지금까지 우리는 실제라고 진짜라고 생각하면서 가짜를 상대해서 진짜인 줄 알면서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왔고 그러다 보니까 그 가짜에 속아가지고 계속 괴로운 거예요 없는 괴로움을 본인 스스로 거대한 괴로움이라는 괴물을 만들어서 그 괴로움 속에 사로잡혀 살았던 것이죠 그 괴로운 내가 괴롭다고 느끼는 모든 것들은 정말이냐 정말 괴로운 것이냐 한 생각 일으키지 않으면 그 괴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내가 가짜를 상대하지 않겠다 상대하지 않겠다라고 막 유의 조작해서 억지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정말이잖아요 이건 다 내가 생각이 만들어냈구나 인식이 만들어냈구나 실제 그런 세계 그런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의 생각이구나 나라는 존재도 하나의 생각이에요 늙고 병두고 죽는다라는 것도 생각이고 내 생각이 기반해서 일어난 것이구나 근데 이제 그 생각이 일어나서 괴로울 때 전부 다죠 생각이 일어나서 괴로울 때 이게 진짜냐 나는 진짜를 상대하고 살 건데 이게 진짜냐를 한번 비춰보란 말이죠 내가 그렇게까지 목매면서 괴로워하면서 그럴 필요가 있는 것이더냐 하고 되짚어보란 말이죠 내가 힘을 부여하지 않으면 그거는 실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 그러면 정말이네 내가 지금까지 진짜라고 여겨왔던 모든 것들이 다 허망한 거구나 그럼 진짜만 상대해야 되는데 진짜는 뭘까 생각 일으킨 거 다 허망하잖아요 보는 거 보는 거 우리가 보고 나서 봤으니까 난 알아 이러잖아요 봐서 알아 들은 거 들어서 알아 이러잖아요 그런데 본 게 진실합니까 봐서 안 게 진실해요 나는 봤다고 생각하지만 다르게 봤을 수 있죠 자기 마음 상태에 따라 이 법당이 되게 아름답게 보일 수도 있고요 또 이 법당이 그냥 우중중하게 볼 수도 있단 말이죠 저 사람이 좋게 보일 수도 있고 저 사람이 별로 안 좋게 보일 수도 있단 말이죠 봤으니까 사실일까요 봤다고 무조건 정말 사실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봤다라는 사실 그리고 봤기 때문에 안다라는 생각 그걸 믿을 수 있느냐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럼 그냥 보기는 할지언정 봐서 필요에 의해서 분별은 할지언정 그 분별을 100% 믿고 따라가서 집착할 필요는 없다 들은 소리 남들이 나를 욕을 했든 칭찬을 했든 욕을 들으면 무조건 괴로워해야 될까요? 욕이 들렸는데 안 괴로울 수 있죠 영화 같은 거 볼 때는 보면 나쁜 놈한테 욕을 찰지게 욕을 하는데 막 토케 하잖아요 욕을 듣고도 기쁠 수 있거든요 막 통쾌할 수 있거든요 그럼 욕이라는 그 소리가 정말 나를 괴롭히는 게 맞습니까? 그 소리에 정말 그런 성품이 있을까요? 나쁘다라는 어떤 실질적인 그것이 있느냐 또 어떤 소리를 듣고 그걸 내가 생각하고 해석하지 않는다면 그 소리가 정말 나쁜 건지 좋은 건지 알 수 있느냐 소리의 내용을 쫓아가면 우리는 울고 웃어요 그 내용물을 쫓아가서 내가 분별하니까 그 소리를 그건 진실하지 않습니다 좋게 분별해도 진실하지 않고 나쁘게 분별해도 진실하지 않다 내가 본 것들도 진실하지 않고요 본 내용물을 쫓아가면 들은 소리도 진실하지 않습니다 생각한 거 생각의 내용 다 자기 생각에서 일어나는 망상들이지 진실하다고 할 수 없어요 느낌 진실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진실하다고 할 수 없어요 나라고 나라고 하는 것도 생각이잖아요 나라고 할 만한 것도 없다 진실한 건 어디도 찾을 수 없습니다 진실한 건 없어요 그냥 텅 비었다 제가 그 말씀 드렸죠 20년 전 30년 전의 내 몸과 지금의 내 몸은 전혀 다른 몸이죠 전혀 다른 몸이에요 근데 그때도 나라고 했고 지금도 나라고 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걸 나는 그때의 몸과 지금의 몸이 그것도 나고 지금도 난 줄 알았는데 그때의 몸은 사라지고 없어요 여러분 30년 전에 여러분은 없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았다고 생각하잖아요 산 게 맞아요 걔를 찾아올 수 있습니까 걔를 찾아올 수 있습니까 그 30년 전에 내 몸에 0.1%라도 지금 가져올 수 있을까요 걔 어디로 갔죠 10년 전 20년 전에 나는 어디 갔습니까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생각으로 여기 있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소리가 들려요 이렇게 소리가 들리면 이게 이 소리가 어디서 들리는 걸까요 여서 들리는 걸까요 아니면 여러분 귀에서 들리는 걸까요 이 소리가 이 소리가 여기 있는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 귀에 있는 겁니까 결론될 수 있나요 우리는 당연히 생각을 일으키면 우리 밑바탕에 깔려있는 생각은 생각으로는 저 소리를 내가 듣지 내 귀가 듣지 여기서 듣지 이렇게 자동으로 분별해요 눈깊고 혐음뜨뜩과 색상의 미촉법이 둘로 나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게 십이 입처거든요 여긴 내 감각기관이 바깥에 있는 대상을 보고 듣는 거지 그래서 여기 있는 눈깊고 혐음뜨뜩은 나고 바깥에 있는 소리나 감각이나 보이는 거나 들리는 거나 이런 것은 대상이야 라고 착각하는 허망한 망상을 십이 입처라고 부른다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여기 있는지 거기 있는지를 답하라고 해도 답 못하죠 그러면서 왜 생각으로는 내가 바깥에 있는 소리를 들었어라고 왜 생각을 그렇게 하고 계셨을까요 그게 100% 진실한 게 맞을까요 여기서 이 소리가 없으면 여러분 귀만 있으면 이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아무리 있어도 여러분 귀가 없으면 이 소리는 들을 수 없어요 그 누구도 못 듣습니다 그러면 귀가 없으면 이게 없고 이게 없으면 귀가 없어요 그러면 귀와 이것은 둘이 아니에요 둘이 아닙니다 하나거든요 그게 연기법이에요 연기되어진 것은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없으면 이것이 없어요 이거는 이거로 인해서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저것도 없는 거죠 앞면이 있어야 뒷면이 있는 것이죠 남자의 기대에서 여자가 있지 여자의 기대에서 남자가 있지 세상 전부 다 남자만 있으면 여자라는 이름 필요 없죠 그런데 우리는 생각으로 내 귀가 저 소리를 들었어 여긴 내가 있고 바깥엔 대상이 있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건 진짜가 아니에요 진짜만을 상대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내 귀가 저 소리를 들었다는 진짜가 아닐 확률이 높아요 이게 여기서 나는 건지 거기서 나는 건지도 모르니까 명백한 게 아니잖아요 거짓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라고 할 게 아까 20년 전에도 지금도 몸은 똑같은 게 없다고 했어요 그때 의식과 지금 의식도 달라졌겠죠 그때 느낌과 지금 느낌도 달라졌겠죠 지식도 많이 달라졌겠죠 다 달라졌겠죠 옛날에는 코칠찌리가 지금은 엄청 잘 나가는 사람이 됐을 수도 있죠 그런데도 우리는 나라고 하네요 걔하고 얘하고는 다른데도 그것도 이것도 나라고 하네요 그럼 그 나는 뭐예요 몸이에요 몸은 아니죠 나라고는 하는데 그 나는 몸은 아니었어요 느낌도 아니죠 느낌도 바뀌었으니까 생각도 아니죠 의지나 의식도 아니죠 뭣도 아니란 말이에요 뭣도 아니에요 그런데 나라고 하고 지금도 나라고 해요 뭣도 아닌 뭣도 아닌데 쉽게 말해 텅 비었단 말이에요 나라고 할 만한 걸 잡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잡을 수 있는 게 없는데 어쨌든 그때도 나라고 했고 지금도 나라고 했어요 그 나가 모양이 있습니까 색깔이 있습니까 크기가 있습니까 몸 안에 있는 걸까요 몸 바깥에도 있는 걸까요 꿈 속에서 꿈 안에 이런 버페하는 꿈을 꿨어요 버페하는 꿈을 꿨는데 이 소리가 똑같이 이렇게 꿈 꿈 속에서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럼 여러분은 꿈 속에서 내 귀가 저 소리를 들었지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꿈을 깨고 나면 그 꿈을 꾸던 그 꿈의 의식 꿈을 쫙 펼쳐낸 꿈을 꾼 의식 그 의식이 꿈 전체를 만들어냈죠 소리도 만들어냈죠 그 꿈 속에 있는 모든 배경이며 조건들 사람들 전부 다 만들어냈죠 꿈 전체가 나죠 소리가 젖어났든 젖어났든 사실은 저기에나 젖어난 게 아니죠 거기 주인공이라고 생각했던 꿈 속에서 생각했던 그 주인공의 귀가 바깥에 소리를 들은 것이 아니죠 꿈 전체가 들었죠 내가 볼 때 내가 볼 때 눈이 본 겁니까 바깥에 보이는 게 본 겁니까 눈과 보이는 게 정말 둘로 떨어져 있는 것이냐 귀와 소리가 정말 둘로 떨어져 있는 겁니까 알 수 없어요 뭐를 나라고 할지 알 수 없습니다 모르는 건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건 제껴놓자는 말이에요 진실이 아니니까 나를 잡을 게 없죠 나라고 해서 잡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몸도 내가 아니고 몸은 여러분이 몸을 나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나는 70, 80, 90대에서 죽겠지 하지만 그때 괴롭겠지 하지만 괴롭고 그때 이 몸이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면 얼마나 뜨거울까 이러겠지만 이미 죽었어요 몸은 20년 전에 몸은 이미 죽었잖아요 그게 정말 맞느냐 그것이 우리는 이 몸을 나라고 생각하고 몸 안에 머릿속에 의식이 있다고 생각하고 여기 감정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만 개체적인 자아를 생각해 왔습니다 생각 여러분들이 꿈도 없는 깊은 잠에서 아무 생각이 없을 때 그때 나, 너라는 게 있을까요? 여러분 기절했을 때 나, 너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생각이 없을 때 내가 여자 내가 남자야 내가 여자야 내가 몇 살이야 이런 게 있나요? 생각 안 하면 생각 안 하면 여러분 몇 살인지 몰라요 여러분들 거울보다가 깜짝깜짝 놀라면서 내가 이렇게 늙었나 할 때 그때 사실은 얘가 낯선 거예요 얘가 내가 아니기 때문에 난 이렇게 늙고 젊고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진정한 나는 진정한 나는 남자일 수도 없고 여자일 수도 없어요 생각을 일으켜서 난 여자야라고 할 때 내가 여자예요 생각을 일으킬 때 이 몸이 나고 모든 건 이 분별의 기초에서 일어나는 허망한 것일 뿐이다 그런데 이 진정한 나라고 할 만한 뭔가가 있느냐 텅 비었잖아요 뭘 나라고 할 거예요 그런데 그런데 나라고 안 할 수는 없죠 지금 이렇게 말을 듣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소리를 이 소리를 듣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없다고는 할 수 없어요 그렇죠? 없다고는 할 수 없는데 몸을 나라고도 할 수 없어요 귀가 듣지 귀가 듣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차소리 지금 막 왔다 갔다 하는 차소리 들었습니까? 제 얘기에 집중하는 동안은 그 소리를 못 듣고 있단 말이에요 꿈속에서도 보고 듣고 한단 말이에요 그때 꿈속에서 눈동자가 봅니까? 마음의 눈으로 봐요 눈이 보는 게 아니에요 즉 내가 정말 내가 누굴까? 내가 뭘까? 분명히 이 소리를 듣고 있는 걸 보면 내가 없는 건 아닌데 내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확실하게 그건 100%죠 내가 없는 건 아니죠 옆에서 누가 한 대 때리면 아프잖아요 내가 없는 건 아닌데 몸은 내가 아니에요 때리면 아픈데 몸은 내가 아니에요 그 얘기 했죠 전쟁 날 때는 팔이 뚝 잘렸는데도 전쟁의 그 아수라장 속에서 팔이 잘린 줄도 모른다고 팔 잘리면 무조건 아파야 되는 게 아니에요 팔 잘려도 안 아플 수 있어요 내가 마음을 의식을 팔로 보내지 않으면 안 아파요 제가 어릴 때 태권도 선수를 좀 했었거든요 태권도 꽤 오래 했습니다 상당히 잘 했었습니다 태권도 하다가 재미가 없어서 격투기 체육관을 처음 나갔었어요 근데 격투기 체육관은 넘버원 제 친구였는데 걔가 이제 저를 보고 아주 하찮게 보면서 스파링 한번 하자고 제가 그 친구랑 격투기 체육관인데 주로는 권투로 해요 첫째 날 좋다 주로 권투로 하니까 한번 붙자 이래서 막 직살나게 그다 맞았습니다 그 다음 날 가서 너무 억울해서 안 되겠는 거예요 여기 격투기 체육관이니까 선발 다 쓰고 격투기를 한번 붙자 그래서 넘버원을 제가 태권도 꽤 오래 했다는 얘기는 안 했죠 제가 넘버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안에 무슨 비유를 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비유를 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격투기 대련을 할 때 또 태권도 시합을 나갔을 때 아무리 맞아도 그 시합 중에는 전혀 안 아픕니다 전혀 안 아파요 아픈 걸 거의 못 느껴요 시합 딱 끝나면 그때 아프지 자기가 마음을 보낼 때 그 일이 생겨요 마음을 보낼 때 나도 생기고 너도 생기고 험한한 망상분별 모든 괴로움이 전부 다 마음의 기초에서 생겨요 그럼 아까로 돌아가서 나랄 게 없다고 했어요 난 없죠 몸은 내가 아니에요 느낌, 생각, 의지, 의식도 내가 아니에요 그런데 오온이 나를 구성하는 전부거든요 그런데 몸도 느낌도 생각도 의지도 의식도 내가 아니면 나는 뭐죠 몰라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오온은 내가 아니니까 뭔지 모르겠는데 있는 건 같아요 있다라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나 말이죠 이 나 이 나는 보이지 않죠 들리지 않죠 만져볼 수 없죠 크기가 없죠 이 나가 이 나가 몸 안에만 있을까요 여기서 여기서 마음이 있잖아요 이 나로 놓고 봤을 때 이걸 이제 우리가 진정한다 이렇게 참나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한다 그럼 보세요 이 나가 뭐냐 이 소리를 듣고 해석하는 건 다를 수 있죠 사람들마다 이 앞에 사람은 크게 들리고 뒤에 사람은 작게 들리겠죠 또 이 소리를 듣기 좋게 들을 수도 있고 나쁘게 들을 수도 있죠 듣고 나서 해석하는 건 다 다르지만 해석하는 건 다 다르지만 해석을 따라가지 않으면 안으면 해석을 따라가지 않고 분별하지 말고 이거 뭐예요 이거 여기 있어요 거기 있어요 해석하지 않으면 뭡니까 소리라는 것도 내가 소리 이렇게 머리를 굴린 거죠 그렇죠 머리를 탁 멈추고 이게 진짜 여기 있습니까 여기 있다 거기 있다라는 것도 생각이죠 여기 있다 거기 있다라는 생각 안 하면 저서 들리는 소리야 여서 들리는 소리야 라는 걸 생각하지 않으면 이뿐이죠 이럴 뿐이죠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서 들리는 건지 거서 들리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게 하나인지 둘인지도 모르겠어요 확실한 거 그러니까 진짜만 상대하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저서 들리는지 여서 들리는지 난 모르겠어요 나와 저 소리가 둘인지 하나인지도 모르겠어요 모르겠는 게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게 있어요 뭐예요 말할 수 없 말하면 어긋나죠 말할 필요 없이 이것만 확실하죠 이것만 확실하잖아요 그냥 이것이 나를 증명해 주고 있잖아요 이게 저기서 들리는지 여서 들리는지 이게 무슨 소리인지 그거는 분별이고 이걸 듣는 내가 있는 건지 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확실한 건 이렇게 살아있네 여러분들이 그렇죠 이렇게 있음이 확인된단 말이에요 이것만 진짜 아닙니까 그럼 여기에 마음을 쓰고 살아야지 이걸 이제 소를 키운다는 표현을 써요 낯설은 곳에서는 낯익어지고 낯익은 곳에서는 낯설어진다는 표현을 써요 이 법의 자리 이것은 자꾸 낯익게 자꾸 이쪽으로 돌아와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분별의 자리는 자꾸 이제 소원해지고 멀어져야 된단 말이죠 내가 생각을 쫓아가서 괴로워하지만 아 이거 생각이구나 이건 진짜가 아니구나 그런데 여기에 여러분이 확인되듯이 생각이 일어났을 때 그 생각의 내용은 허상이잖아요 생각의 내용 따라가면 난 괴롭잖아요 그런데 생각이 일어났다는 그 사실이 어? 여기 생각하고 있는 뭔가가 있네? 라는 걸 확인시켜주죠 생각하는 무언가가 여기 지금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본성이란 말이에요 자기 본성을 생각이 자기 본성을 확인시켜주고 있네요 이게 자기 본성을 확인시켜주고 있듯이 지금 저를 보고 있는 이것이 자기를 확인시켜주고 있잖아요 자기 성품이 뭔지를 그러니까 여기에 익숙해지란 말이죠 여기에 생각의 내용물을 쫓아가는 건 중생이 하는 일이고 보고 나서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도 중생이 하는 일이고 어떤 소리를 듣고 좋다느니 싫다느니 하는 것도 중생에 분별이 하는 일이잖아요 분별이 하는 거에 끌려다니지 말고 분별 이전 분별 아닌 것 분별하지 않으면 분별하지 않는 게 완전히 예처럼 돌이 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분별하지 않아도 분별 다 하면서 분별하지 않죠 분별하려면 마음껏 분별을 써요 분별을 써서 사용할 땐 분별을 다 하되 그러나 늘 이 분별 아닌 자리 분별을 쓰면서 괴로워질 때는 아 이건 그냥 내가 임시로 분별을 쓸 뿐이지 내가 그냥 가져 놓을 뿐이지 이건 실제가 아니야 라고 알고 그걸 써란 말이죠 돈 벌어야죠 돈 버는데 이게 실제가 아니라고 알고 벌란 말이죠 불교는 무소유주의자 이런 게 아니에요 일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돈도 벌고 할 거 다 하란 말이죠 그게 실제가 아니라고 알고 그건 뭐만 실제예요 내가 볼 때 봄 이것만 실제이지 보고서 이렇쿵 저렇쿵 하는 건 거짓이죠 듣고 나서 이게 맞니 틀리느니 내가 상처받았니 이 소리를 더 듣고 싶으니 하는 거는 두 번째 짜리 떨어진 거니까 그건 진짜가 아니란 말이에요 상대할 필요가 없다 그건 그냥 들렸다라는 그 사실 그걸 통해 내가 확인되는 그것만이 진짜다 법의 자리만이 진짜지 그런다고 해서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느냐 아니에요 배고플 때 되면 나는 텅 빈 공이야 나는 이제 공에 자리 잡고 있을 거야 아무것도 안 할 거야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지가 알아서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배고플 때가 되면 알아서 찾아서 밥을 먹어요 화장실 가고 싶으면 알아서 화장실 가요 그냥 얘가 이게 내가 아닌데 얘가 알아서 한단 말이에요 얘가 돈이 없어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돈이 없으면 알아서 직장을 알아본단 말이에요 얘는 사실은 전자동으로 알아서 하고 있어요 알아서 하고 있는데 무의로서 무의자연으로서 자연스럽게 내가 어떻게 개입하지 않아도 저절로 사라지고 있어요 온 우주법계 전체가 연기적으로 연결되어서 얘를 살리고 있어요 그런데 나라는 분별심이 중계방송만 하는 거예요 야 나 성공했어 내가 열심히 해서 성공했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성공할 때 되니까 성공하고 얘는요 이 연기인연법 따라 이루어진 것은 시절 인연 따라 오고 갈 뿐이지 얘가 성공할 시절 인연이 되면 얘는 성공을 해요 실패할 시절이 되면 얘는 죽도록 노력해도 실패를 해요 저 사람과 뭔가 잘 될려려면 이상하게 된다니까요 안 될려려면 죽었다 깨어나도 또 안 된단 말이죠 내가 중계방송만 분별로 써 분별을 가지고 이렇거니 저렇거니 내가 잘했니 잘못했니 그것만 하지 않으면 얘는 그냥 여법하고 여여해요 한결같이 항상 법대로 법이 일어나는 거예요 길을 걷는 것도 법이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 모든 게 법에 드러납니다 법신이 그냥 저절로 살려지고 있단 말이에요 우주 법계가 알아서 살리게 해줘요 그런데 내가 생각을 가지고 거기 이제 자기가 뭐라 그러죠 이게 자기 주도권 또 자기 어떤 소유권을 막 자기가 가지려고 해요 예고는 5호는 이거 내 소유라고 생각하고 내가 했다 주관이 나라는 주관이 실제 이걸 했다 이렇게 중계방송하는 거예요 중계방송을 하더라도 그걸 믿지 않고 하면 된다 그래서 늘 이 진실의 자리 이 진실의 자리만 챙길 것이지 내가 다른 분별을 챙길 필요는 없겠구나 분별을 쫓아다닐 필요는 없겠구나 10의 분별을 쫓아다니면서 이렇거니 저렇거니 울고 웃을 필요 없다 그러면 모든 괴로움이 일어나면 이제 분명해요 아 한생각이 괴로움을 만들었구나 내가 딱 잠을 자고 있어도 그때도 이것 때문에 내가 괴로울까 내가 기절했어도 지금 그것 때문에 괴로울까를 생각해 보세요 심지어 가까운 사람이 죽어도 내가 기절을 하고 나면 괴롭지 않아요 그럼 그건 허상이라는 거예요 허상이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죽는다고 해서 반드시 괴로울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장자는 자신 아내가 죽었을 때 춤을 추고 노래를 불렀다고 하잖아요 생과 사가 둘이 아닌 자리에서는 이 법의 자리에서는 둘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을 일으키지 않아도 이게 괴로울까 생각 없을 땐 괴롭지 않죠 돈이 없어도 괴롭지 않잖아요 돈 없어서 죽을 것 같다고 하지만 돈 없으면 못 먹고 살면 어쩌지 하지만 지금까지 먹으면서 살아왔잖아요 먹었으니까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살았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5, 60년을 먹으면서 살았는데 앞으로 남은 인생을 못 먹어서 죽을까요? 우리가? 아니 지금 우리나라 같은 나라에서 못 먹어서 죽게 만들겠어요? 공연이 내가 생각을 일으켜서 괴로워하지 않는다면 괴로울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분별을 쫓아가니까 거기서 괴로움이 실제라고 착각된 거죠 그 괴로움을 실제라고 착각하지만 않는다면 이 진짜만 상대해야 된다 진짜만 상대해야 된다 할 수 있다 진짜만 상대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진짜만 어디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몸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몸 밖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들을 때 들을 뿐 볼 때 볼 뿐 생각할 때 생각할 뿐 거기서 자기가 확인된단 말이에요 꼭 그뿐이지 더 이상 뭘 찾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게 어디 없었다가 생긴 없던 건가요? 이게 죽을 수 있나요? 태어났어야지 태어난 거 어디 찾을 수 있어야지 이게 죽는지를 알죠 태어난 적이 없단 말이에요 죽을 수 없어요 이거 사라질 수 없어요 이거를 삼선을 해가지고 마음 챙김을 열심히 해야지만 이 자리가 확 드러나고 참선하고 수행하지 않으면 이 자리가 없어지나요? 바보도 이렇고 아기도 이렇고 악인도 이렇죠 이거 사라지지 않아요 이게 진정한 산매예요 이게 진짜 지혜고 그러니 산매를 억지로 만드는 건 조작해서 만드는 건 가짜 산매다 늘 드러나 있는데 뭘 그걸 챙겨서 만들 필요가 있느냐 어? 스님 스님 말 들을 때는 맞는 것 같았고 그게 좀 확실한 것 같았는데 흐릿해졌어요 사라진 것 같아요 그 내가 없어진 것 같아요 없어진 것 같아요 거기 있잖아요 흐릿해졌어요 하고 그렇게 선명하잖아요 흐릿해졌어요 하고 흐릿해진 것 같은 걸 누가 알아요 어떻게 그걸 알아요 이 암은 대상화에서 아는 암이 아니에요 그래서 순수의식이라는 표현도 쓰는데 이 대상화에서 아는 식이 아니다 식이 지혜로 바뀐 거지 근데 그게 식을 지혜로 바꾸려고 노력해야 됩니까? 그냥 이렇지 그냥 매순간 지혜지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말을 여러분은 그냥 가슴으로 들을 뿐이지 지금 보니까 어떤 분들은 막 미간을 찡그리면서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고 이게 견성인가? 이게 뭔가? 내가 그럼 견성한 건가? 아닌 건가? 이게 교리에서 말하는 뭔가? 정감? 온갖 머리를 굴려가지고 전문용어로 짱구를 굴려가지고 이거를 결론을 내리려고 해요 확 붙잡으려고 해요 내가 확 붙잡아야지 이 버블 이걸 교리를 딱 정리해야지 내가 체계화시켜야지 다시는 놓치지 말아야지 이거 내가 녹음시켜 놓을 걸 이렇게 생각을 일으킨단 말이죠 그러면 이건 사라져요 사라질 수 없습니다 남편이 소리 빽 지를 때 거기 있고 자식이 게임할 때 거기 있거든요 이건 오고 가는 것이 아니다 이따 없어지고 그러는 것이 아니다 늘, 늘, 늘이다 그래서 오늘 이런 말이죠 늘, 지금 여기에 늘 드러나 있다 그래서 거울과도 같다 거울과도 같이 보는 걸 비추고 듣는 걸 비추고 냄새 맡고 맛보고 생각하는 걸 다 비추잖아요 비추고 나서 우리는 거울을 보면 항상 거울 안에 있는 모양만 봤잖아요 모양만 보면 울고 웃는데 비추는 이 거울을 거울의 입장에서 있으면 무엇을 비추든 상관없죠 비추고 있는 건 확실하니까 소리도 비추고 모양도 비추고 눈으로 봐서 비추고 다 이렇게 비추는 비춘다라는 게 쉽게 말해서 안다 분별해서 아는 것이 아닌 둘로 나누어서 아는 것이 아닌 그냥 늘, 매순간 아는 이게 공적 영지심이에요 나라는 게 어디도 찾아볼 수 없어서 공적해요 그런데 소소영령하게 안다 소소영령하단 말은 분별 없이 안다 이거예요 분별하지 않아도 그냥 아는구나 이게 이것만이 진짜잖아요 분별하는 건 가짜일 확률이 높잖아요 사람마다 다 다르게 분별하니까 그런데 이거는 의심할 수 없잖아요 모든 사람이 똑같잖아요 모든 사람이 똑같다 이 모든 사람이 똑같은 모두에게 평등한 그게 진짜 법이지 그러니까 이걸 앞에 분이 큰 소리로 들렸고 뒤에 분이 작게 들렸다 크다 작다는 분별이에요 분별 따라가지 않으면 늘 한결같다 늘 평등하다 그래서 항상 공부인은 이게 진짠가 가짠가 진짜를 상대해야 돼요 진실을 그렇다고 진짜와 가짜가 따로 있어요 가짜에서 진짜가 확인될 뿐이지 가짜가 바로 진짜죠 번뇌에서 보리가 확인된단 말이에요 번뇌 즉 보리고 생사 즉 열반이고 중생 즉 부처란 말이에요 뭐든지 거기서 그 아르말이 분별된 모든 것들에서 법이 확인된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박수